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대리기사를 폭행했습니다. 남성은 대리기사가 자신에게 반말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친구가 집에 없는 사이 침입해 돈을 훔친 20대 동창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소 친구가 자신의 집안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강성인 박수홍의 친형이 동생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4월 박수홍은 형 부부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고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준비한 내용이 많아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추석도 지났는데 좀 있으면 10월인데 무슨 가을 태풍 소식이 이렇게 자주 들리나 모르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 난마돌 지금 북상 중인 19일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19일쯤에 제주도 부근까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좀 비켜가기를 두 손 모아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모두 두 손 모아서 기원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망을 담아서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린 김서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터넷만 겨우 되는 일본의 한 산 속에서 엄마, 이모랑 셋이 삽니다. 사반 보는 낙으로 사는 우리 엄마 김정숙 여사, 이모 김순영 여사 이름 좀 불러주세요 하신 세븐님. 평일 저녁 6시 반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나의 힐링타임 하신 전민숙님. 사반 너무 오랜만에 봐야 완전 좋아하신 클로이 남님. 영국에도 사반 가족이 있습니다 하신 미킴님. 추석 연휴에 서해안 고속도로 인근에서 노상 방류한 아저씨 제보합니다 하신 김지아님. 지아님이 저희에게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검은 바지 아저씨, 다음에 또 그러면 진짜 그때 사진 공개합니다. 18펭귄님, 허정숙님, 나루토님, 김라자님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이 사반, 유세이 육박! 오늘 텐션 좋아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아, 이건 장안의 화짐인데 흥폭발, 깐부의 꺾이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저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무대의 주인공, 바로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선생, 올해 78. 와, 저 절도 있는 꺾이. 세상에 이거 왕연의 다이아몬드 스탭 좀 밟아보신 것 같아요. 자, 에미상 뒤풀이 파티 장면인데, 김 기자, 오영수 선생도 저번에 JTBC 오셨어요. 대기실에서 저 봤어요. 저는 근데 몰라보고 어떤 할아버지가 계시길래 저 한 번 조기 관계자도 아닌데 왜 있지? 아이고, 그때 좀 아유, 나 진짜 왜 이래 좀 많아. 몰라뱉네요, 정말. 아니, 극중 깐부 할아버지라는 애칭으로 정말 사랑받은 오영수 씨가 에미상 시상식 뒤풀이에서 비장의 꺾이춤을 선보이면서 굉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서 하루 만에 조회수 40만에 넘기기도 했는데요. 오영수 씨는 어제 나무조연상 후보에도 올랐지만 아쉽게 수상은 못했습니다. 시상식 뒤에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최선을 다해 남은 연기자 생활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계의 다이아몬드 스탭하면 박지훈 변호사님 아니겠습니까? 이미 준비를 하려고 일어나게 되셨어요. 좀 잡아주세요. 일단 일어나라는 말도 안 했는데. 오영수 배우를 제가 최근에 JTBC 왔을 때 만났었습니다. 진짜? 알아보셨다면서요. 제가 인사를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배우님도 저를 알아보고 사건 반장 보고 있다. 진짜요? 그 뒷부분은 제가 지어낸 겁니다. 저를 알긴 알더라고요. 얄리워 죽겠어 진짜. 그 부분을 지어냈습니다. 사건 반장 보고 있다는 그것도. 오늘 제가 지어냈습니다. 솔직히 저를 알긴 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어나신 김에 무대위로. 스탭이고 무대위로 마치겠습니다. 시사방송에서 이걸 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박지훈. 박지훈. 법조계 오영수. 스탭 한번 팔로워 볼까요? 다이아몬드 스탭.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거 다이아몬드 스탭인데. 이마리오 선생의 재현. 너무 꺾기를 너무 잘하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비로사님 혹시 대구에 계신 이 여사님께서도 우리 아들이 이러고 사는 거 아십니까? 어머니 대학 이후로 처음 춤을 춰봤는데. 어떻습니까? 어머니 지금 좋아서 막 박수 치고 계실 거예요. 물개 박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김서연 기자는 혹시 다이아몬드 스탭이 뭔지 알아요? 방금 하신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그거의 원조가 누군지 알아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모른 척하면 한다고 나이가 젊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비스트 김? 김하룡. 아 이마룡 선생이시죠. 이마룡 선생. 자 두 번째 잡아주시죠. 두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누구냐 넌 괴물이니? 아 이거 진짜 저희가 소개했던 그래서 장안의 화제가 됐던 한강 괴생명체 논란 이거 기억하십니까? 뱀이다 장어다 심지어 부표다 의견 분분했죠. 추가 영상이 선명한 추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보시죠. 자 훨씬 선명합니다. 또렷합니다. 여전히 한강을 S자로 헤엄치고 있는데요. 아 이거 정말 뭘까요? 뭐 왜 이게? 괴생명체일까 아니면 진짜 부표든 뭐든 그냥 이 물난리 와중에 떠내려온 괴물체일까요? 자 저번 처음 저희가 공개했던 영상은 차를 타고 가는 와중에 촬영됐던 거라 약간 이게 저희가 처음 공개했던 영상인데 그때는 진짜 좀 멀리서 찍기도 해서 아리송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새로 공개된 영상 보여주세요. 자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 아 이거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승현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끝까지 이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이거 방송 감사하고요. 자 김은배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제가 냉철한 시선을 봤더니 저 부표가 있습니다. 저거 뭐냐면 오염물질 제거하는 거. 아 부표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 이러면 저희가 좀 지난번에 좀 죄송하게 저는 괴생명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오늘 지금 보니까 부표가 확실하네요.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봉준호 감독이 영화 괴물 개봉 당시에 실제 인터뷰에서 그랬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때 실제 한강 괴물질 한강에서 괴물질을 목격하고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영화를 제작했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참 묘합니다. 일단 저희도 저희도 지금 뭐 일단 이게 뭐다라고 단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도로 위에 무법자 견인차 일명 래커차. 오늘은 저희가 관련 사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속도로 견인 차량들 여기 주르륵 있죠. 갓길에 그런데 슬금슬금 차선을 변경하는가 싶더니 아이고 세상에 동시에 세대가 그냥 한 대가 여기 처음에 있는 거랑 쾅했네. 아이고 잠깐만 이 트럭에 가려져서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와 세상에 동시에 차들이 그냥 확 들어오네요. 견인 차량 다들 알 겁니다. 견인 차량들이 경쟁이 붙어 있어요. 지금 갓길에 정차가 돼 있죠. 사고가 나면 일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아는 사람들은 저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줄이는데 우리 블랙박스 차량은 아마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추돌 접촉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아마 가실비율을 따져보면 전방 출시의무 위반 때문에 지금 블랙박스 차량도 어느 정도 가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나올 걸 알 수 있거든요.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데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사실은 블랙박스 차량이 좀 가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어쨌든 간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갓길에 저기 넥하차가 있으면 무조건 사고가 나고 저 차량들은 뭐 이거는 저는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아주 경쟁이 붙어서 움직이거든요. 그것을 좀 예상하고 운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 함께 보시죠. 블랙박스 차량 잘 달리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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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본능 레커차. 세상에 거기서 왜 나와. 다행히 사고는 안 났어요. 급정거 했는데 운전자가 내려서 아시지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내려서 항의를 하죠. 그랬더니 그새를 못 참아서 또 도망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막혔네. 아이고 이런 딱 이렇게 블박차도 너 못 나가. 딱 블박차가 와서 막아버렸어요 완전히. 내 차가 고장나거나 사고 나면 오매불망 견인차지만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왜 이러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교통사고 나서 차량을 실어가는 게 견인차인데요. 구급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도교법상의 긴급 차량으로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차량은 사실은 운전자들이 피켜주거나 아니면 피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저 견인차들이 사실은 사이렌을 울린다든지 경강동을 닫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긴급 차량처럼 흉내를 내지만 절대 사실이 없고. 만약에 운전자들이 저 차를 피해주기 위해서 신호 위반을 한다든지 보행자 위반하게 되면 오히려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견인차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차를 빨리 치워야 교통이 원활해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긴급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피치지 않고 저렇게 하는 거는 위반인 거죠. 견인차가 필요하긴 하지만 저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일부 견인 차량이겠죠. 그렇죠. 네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펜션의 놀라운 이용수칙입니다. 한 누리꾼이 방문한 펜션에서 정말 황당한 안내문을 받았다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펜션 주인이 건넨 펜션 이용규칙. 고기, 찌개, 냄새나는 모든 음식 절대 조리 불가. 그리고 생일 초 어디 있어요? 없네. 그리고 또 생일 초. 이런 거 반입금지. 해산물류 반입금지. 그렇다고 이 펜션 청소 상태가 완벽하냐? 보시다시피 여기저기 창틀에 그냥 뺏긴 거 봐 이거. 고기, 생선 이런 거 조리하지 마라. 또 해산물 반입하지 말아라. 혹시 김 기자 여기 펜션이 아니라 무슨 템플스테이인가요? 4차요? 네. 창의적인 생각이시네요. 글쓴이가 펜션의 놀라운 서비스라고 비꼬는 글을 올렸습니다. 1박에 30만 원 하는 펜션인데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펜션 주인이 건네준 안내문에는 연기나고 냄새나는 모든 음식은 조리하지 말 것이며 음식을 하고 났다면 냄새가 빠지지 않을 경우 객실 정화 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또 퇴실하기 전에는 관리자에게 연락해서 설거지와 분리수거 상태를 다 검사 맡아야 했다고 합니다. 승현님. 1박에 30만 원 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안 갈 것 같아요. 사실 펜션이라는 게 식구끼리 가서 뭔가 맛있는 거 해먹고 도란도란 같이 이야기하고 저녁에 뭔가 이렇게 평소에 못했던 거 해보고 싶어서 가는 곳인데 물론 저는 펜션 주인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일부 진상 손님들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펜션을 보면 마음이 되게 아팠겠죠. 하지만 저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저 지금 저 문구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안전상의 문제로 개인의 번호 또는 초를 가지고 없다. 그러니까 제 자식의 생일날 그 케이크에 초도 킬 수 없는 상황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완화했으면 좋지 않을까? 펜션이라는 곳은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갔을 건데 만약에 저렇지 못했다면 아쉬웠을 것이고 다만 그렇게 음식을 해드셨으면 반드시 깨끗하게 좀 치우고 가시는 서로 간에 같이 양보하는 그런 펜션의 문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뉴스도 이어가 볼게요. 직진은 할 만한가요? 아하,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충격적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세상에. 어우, 세상에 이게 뭐야. 종이박스가. 아니, 뒤를 뚫고 나왔어, 지금. 아이고. 아유, 괜찮아. 그래도 사이드미러로 보고 가면 되지 뭐. 자, 그런데 조수석 보세요. 여기도 꽉 샀어. 이거 사이드미러 운전석에서 안 보여요, 이거. 아, 이 정도면. 아, 인생 뭐 있어? 직진이지. 뭐 이런 주의자가 아닌가. 박 변호사님.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차는 국산이지만 여기는 외국이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이에요. 어디요? 한국이요. 한국입니까? 답답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콘츄리 나라인데. 이게 좀 답답한 일이 우리 법에는, 도로교통법에 적재 방법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기 지금 적재를, 저렇게 짐이 많으면 트럭에서 실어야지. 저는 승용차잖아요, 승용. 사람이 타는 곳이에요. 사람이 타는 곳에 짐을 적당하게 실을 수는 있지만 가다하게 실은 경우거든요. 적재 방법 위반이고요. 이거 범칙금도 가능하고 안전의무 불이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이더미로 옆으로 전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본인 운전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럼요. 트럭 하나 사세요. 빌리세요. 빌리세요. 마지막 뉴스 이어갈게요. 아들이냐, 20년 직이냐. 오늘 사연 충격적입니다. 하루에 두 개의 중요한 행사가 겹쳐서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는 사연입니다. 20년 직위 친구 결혼식과 유치원생 아들의 가족 동반 체육대회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가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20년 직위는 청첩장을 주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녀갔다고 하고요. 아들의 유치원 체육대회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하는 가족 동반 행사라고 합니다. 둘 다 갈 수는 없어서 못 가는 쪽에서 서운해할 것 같아 곤란하다는 사연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푸처 핸즈업 타임. 코로나 이후 첫 유치원 체육대회. 아들에게 나는 나쁜 애비가 될 수 없다, 손. 코로나 이후 처음, 처음인데? 처음인데 이렇게 가만히 계실 거예요, 진짜? 아, 김 기자. 김 기자는 엄마의 심정. 아무튼. 자, 유치원 체육대회는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것. 하지만 20년 직위 친구 결혼식은 단 한 번, 손. 아, 나 승연인데 진짜 너무 얄미워 죽겠어.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치 관리하고. 집사람. 집사람의 의중을 따르는 거죠. 집사람의 의중을. 사실 저럴 때에는 그 친구의 특성을 생각하면 돼요. 친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부의금보다 오는 걸 더 좋아한다면 친구의 의중을 따를 수도 있죠. 아이들한테 잘 설득시키고 부인에게 잘 설득시켜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친구에게는 좀 과다할 만큼의 큰 부의금을 내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 그게 좋은 방법. 파당하지 않을까. 어차피 결혼식 하면 저도 뭐 생각했을 때 와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레토릭이니까 마음은 돈에 실려 있는 거니까 그 마음을 돈에 실어서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20년 직이면 저는 돈보다는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진짜요? 아이는 매년 그런 행사를 해요. 친구는 매년 결혼하지 않거든요. 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도 있어요. 거의 확률적으로는 아이가 다음에 아이 체육대는 갈 가능성이 있지만 친구의 어떤 결혼식을 다시는 갈 가능성은 저는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선택이지만 부의금 뭐 매다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친구 결혼식을 가야 된다. 팀장님 일단 매년 친구가 결혼을 할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매년 결혼을 한다면 또 사건 반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팀장님 개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만 두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코로나19 걸리든지 해외에 있으면 못 가지만 한국에 있다고 하면 친구들 혼자 가고 가족들한테 양해를 구해야겠죠. 가족들의 유치원 체육대회는 동영상으로 찍어놔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해동 사시는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정우정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4반을 사랑하는 딸 주원이가 저와 일심동체가 되기 위한 이벤트를 열었다고요? 번번이 그 타이밍을 맞추기에 실패했지만 열 번째 성공! 성공했다면서 이렇게 뾰로롱 인정샷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비타민의 리포점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이다 하루틴 리포점 비타민 C 주문하시겠습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코지마만의 GSR 기술이 나에게 맞는 코스를 알아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대리기사를 폭행했습니다. 남성은 대리기사가 자신에게 반말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를 하고 가죠. 지난 4일 저녁 8시 반쯤 충북 진천군의 도로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가해 남성이 운전 중이던 기사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 중에 폭행을 당한 대리기사는 시야가 가려져서 결국에 인근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고 하는데요. 피해 기사가 이 사실을 직접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또 이건 무슨 얘기예요 또 박 변호사님. 사건 당시 상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 도착할 무렵이 돼서 차주죠. 차주가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술 먹은 사람 얘기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기사가 예? 예? 이랬는데 그때부터 머리채를 잡고 주먹질을 했다고 합니다. 폭행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팀장님 저희가 운전 중인 사람 그게 누구든지 건들면 안 된다는 걸 사건반장에서 정말 귀가 아프도록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리 취중이었다지만 저러고 있습니다 또. 이게 대리운전을 하게 되면 앞에서 운전하는 분이 사실 때리게 되면 사고 날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대리운전하시는 사람 뿐만 아니라 뒤에 탄 그분도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는데 폭행하는 건 안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폭행 같은 경우는 2년이나 지역이나 5명분이나 벌금이고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지만 운전자 폭행은 가정처벌하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5년이나 지역이나 2천만이나 벌금이에요.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5년 이하면 우리가 긴급체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대리운전을 하시거나 운전한 사람을 폭행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폭행해가지고 잘못해서 운전을 잘못할 경우에는 생명에도 위험이 가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운전하신 분을 폭행하면 안 됩니다. 운전자를 폭행하면 운전자도 그렇지만 본인한테도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폭행에 정말 놀랐을 것 같은데요. 그 피해자분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갑자기 제 머리카락 뒤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질기 시작되더라고요. 계속 뒤로 잡아당기면서 주먹질하다 보니 제 발은 브레이크에 닿지도 않게 되고 이건 이러다 반대쪽에 차가 있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차 문을 열었었어요. 저라도 살고 싶은 마음에 도망치려고 한 거였죠. 처음에는 근데 왼쪽 발 어느 정도가 빠져나왔을 때 안전벨트가 걸려있어서 못 도망쳐서 그 사람이 다시 또 잡았다는 거에서 폭행을 했고요. 뭐 욕이라도 하면서 때려야 되는데 그냥 막 때리니까 이제 맞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탈춘을 하려고 했는데 안전벨트에 걸려서 되게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고 뛰어내리려고 했군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좋겠겠어요. 상황이. 지금 피해자의 진술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희가 같이 들었지만 사실 폭행을 했는 모습을 보면 다짜고짜 폭행. 그러니까 뭔가 욕설도 하지 않고 뒤에서 시청자 보시면 누가 저 뒤를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머리가 천장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면 사실 운전하는 사람 앞쪽을 봐야 되는데 천장을 향하게 돼 있으니까 아무런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뒤로 많이 당기게 되면 다리가 브레이크에 닿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자체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갔는데 안전벨트 때문에 뛰어내리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 뒤쪽에서 폭행하면 이렇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걸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운전자의 공포는 극단에 다다랐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 폭행 상황에서 겨우겨우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피해 대리기사가 직접 말을 해줬는데요. 계속 맞다가 결국 트럭에 부딪히면서 폭행이 잠시 멈췄고 그 틈에 타서 탈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오자마자 뒤에 뒤따라오던 픽업 기사에게 사정을 알렸고 경찰에 신고해서 오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피해자, 대리기사분의 부상 정도를 보여주는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 왜 때린 겁니까? 폭행도 당연히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를 이어주셨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폭행을 했느냐 특히 운전하는 사람한테 지금 가해자가 대리기사가 반말을 한 것으로 착각을 해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예,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을 뭐 이런 식으로 반말한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폭행을 행사했다라고 지금 대리기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콜을 받고 도착했을 때는 저 가해자가 팁도 주겠다라고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분이 직접 찍은 영상이 있는데요. 이 가해자, 뭐라고 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팀장님, 저 당시에 피해자분은 여기 머리에서 계속 피가 이렇게 흘렀다고 해요. 그런데도 가해자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안 때렸다고, 안 때렸잖아, 지금 이러고 있는데. 피해자는 지금 피가 흘릴 정도로 맞았고 가해자는 지금 때리고 나서도 발뺌하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조사가 시작되면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피해자도 있고 아까 피고업 기사가 신고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항을 보고 물론 거기에 블랙박스에 보니까 사진상으로는 폭행당하는 건 안 나오고 녹췌만 돼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때린 사람 즉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증거 확보됐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데 가해자가 저렇게 했으면 미안하고 반성한다든지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론도 안 때렸다. 저 자체가 저 피의자, 즉 가해자가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저는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얘기 거의 믿지 않습니다만. 승희 의원님, 일단 100번 양보해서 술이 취해서 정말 몰랐다고 치죠. 다음 날 술 깨고 나서 사과했대요? 그 사과를 피의자 측에서는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리기사니까 직접적인 차 운전자하고는 접촉이 안 될 수 있지만 대리기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전화를 하면 그날 대리기사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만약에 대리기사가 직접 전화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한다면 그 대리 회사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런 사과가 없었다고 하니 피의자 측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나는 잠도 오지 않는다. 도대체 이유가 있어 내가 그런 폭행을 당했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하등의 잘못 없이 폭행을 당한 내가 왜 이렇게 폭행을 당했는지 알 수 없다. 우울감에 빠져 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보통 이런 사건들 보면 어떤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일 뿐인 어떤 그런 관계를 마치 내가 너한테 돈 주잖아. 너 나보다 아랫사람이. 주종 관계로 생각해요. 사실 주종이 아니죠. 계약이에요.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왠지 자신이 부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상황인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기사님 입장에서는 증거를 확보를 못했다고 해요. 특히 휴대전화를 차량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찍지도 못했고 뒤에는 찍은 거는 나중에 내리고 나서 했던 부분이고요. 블랙박스하고 이런 게 전혀 없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문제된다고 하는데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결국은 많지 않은 사람의 얘기보다는 멀쩡한 운전자의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진술해도 신민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사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술이 웬수다. 또 이런 사건 보시면 그런 말씀도 나오실 텐데 저는 그것도 또 솔직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한 분들은 아무리 취해도 안 그러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제가 술을 안 먹어봐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승현님 말씀이 아니라 박 변호사님 그렇잖아요. 저는 좀 자신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노력합니다. 노력합니다 저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리하죠.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이 사건 정말 참 황당합니다. 20대 남성이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어요. 백다이 아나운서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한 20대 남성은 최근 9천만 원에 달하는 스포츠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남성은 당첨금을 집안 싱크대 아래에 보관했는데요. 그런데 복권 당첨의 행복도 장식. 친구의 전화를 받은 후 외출을 하고 돌아온 남성은 싱크대 밑에 숨겨두었던 돈 뭉치가 몽땅 사라진 걸 확인했습니다. 깜짝 놀란 남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다음 날 남성의 돈을 훔친 범인들이 잡혔는데요. 하지만 이 벙거지 모자 밑에 있던 얼굴을 보고 남성은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성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돈을 훔쳐간 범인들의 정체.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복권 당첨금을 싱크대 밑에 숨겨놨는데 딱 어느 날 보니까 누가 가져와서 없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절친들의 뒤통수입니다. 범인이 그러니까 절친이었다. 도둑맞는 아주 생생한 장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있군요. 보여주시죠. 남성이 노란색 가방을 들고 빌라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유유히 걸어가는 이 남성이 바로 피해 남성의 현금을 훔친 범인인데요.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은 피해자의 초, 중, 고등학교까지 동창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돈 앞에서 우정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지금 왼쪽 손에 들고 있는 게 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봐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이 친구들, 친구도 아니죠. 왼수죠. 싱크대 숨겨놨던 거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피해자가 사실은 스포츠 복권이 당첨됐는데 900만 원도 아니고 9천만 원이 됐습니다. 9천만 원이 되다가 자기 돈을 합쳐서 싱크대에 넣어놨는데 1억 원이 됐어요. 그런데 아마 이 피해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구들이니까 좀 자랑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복권에 한 10억 원을 됐어요. 그러면 승현한테 자랑을 하죠. 나 10억 원 됐어.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친구들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이니까 놀러 가니까 그 집에 출입문에 비일번호도 쑥 자주 가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봤는데 그럼 우리가 돈을 훔치자 결정을 했던 거예요. 둘이서 한 다음에 한 친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한테. 왜? 밖으로 불러내려고 아무도 없이. 그리고 싱크대에 있는 것도 아마 그 친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사람이 들어가서 싱크대에 있는 1억 원을 훔친 거죠. 즉 친구가 이제 적이 됐는데 그 피해자가 좀 내 생각에는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게 되면 은행에서 이자도 붙는데 은행에 넣어놓지 않았더라고요. 어떻든 가해자 두 놈이서 가져갔기 때문에 특수설두 플러스 주거침입 처벌 받아야 되는데 검찰에서는 불구속했다니까 좀 아쉽긴 한데. 어떻든 친구 사이에도 돈 때문에 이렇게 적이 되더라. 복권이 양첨되면 어떡합니까?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야죠. 하지 마세요. 뭐 그것도 일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자, 박 변호사님. 그런데 왜 범행 동기가 뭐였답니까? 그렇죠. 친구 사이 이렇게 범행을 했던 거는 결국은 돈 때문인데요. 돈을 했으니까 돈 때문이죠. 아주 급박한 사정이 있었어요. 이 가해자, 피의자들이 최근에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었는데 손실을 보고 빚독철구를 받다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던 걸로 보입니다. 빚독철구를 받자 더 이상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범행을 지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승희 의원님. 그런데 이게 너무 좀 저희가 사건 반장을 워낙 많이 해서 저 사람들은 이럴 걸릴 줄 몰랐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이렇게 사건을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안 걸릴 거라고 저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 제가 수사하는 수사관이면 첫 번째 물어보겠죠. 이 밑에 숨겨놓은 돈을 누구에게 얘기하겠냐. 양원보에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 양원보 앵커가 첫 번째 용의자가 되겠죠. 그리고 저 벙거지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변장을 했는 모습이잖아요. 변장을 하고 이렇게 걸어 나온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저 나오는 모습도 의도적으로 태연하게 저렇게 걸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와. 오히려 더 눈에 띄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렇게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저게 CCTV를 통해서 확인되면 친구 사이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초, 중, 고 12년 적어도 절친이었을 것 같은데 돈 앞에 그 우정이 좀 무너졌다는 게 굉장히 씁쓸하고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이 어떤 연유로 9천만 원의 현금, 당첨금을 집에 현금으로 보관을 해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로또 당첨된 분들의 사연 같은 거, 후기 같은 거 읽어보면 농협 본점, 서소문 본점에서 1등 당첨금을 교부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VIP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그냥 다 입금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걸 왜 현금으로 찾았을지 그것도 조금 의아하단 말이죠. 스포츠 복권이라서 좀 다른 거이기도 하고요. 아, 진짜요? 아마 금액이 몇 십억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았던 것 같고. 글쎄요, 복권을 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제가 저도 우리 승재현 의원님 말씀을 웃긴 게 최근에 절도 범죄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냐면 CCTV가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절도에 가지고 거의 이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보면 벙거지 못하시고 자기가 안 잡힐 것처럼 떳떳하게 지금 태연하게 가는데 무척 검거가 되지요. 일단 팀장님은 쓸데없는 얘기이긴 한데. 복권 당첨되면 사모님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복권이 6억 이하는 와이프한테 몽땅 줍니다. 왜? 중의수 안 내니까 6억까지. 만약에 복권이 20억이다. 6억은 주고 14억은 제 통장에 넣어놓고 카드를 만들어서 줍니다. 마음껏 써라. 이렇게 할 겁니다. 당첨만 대면은. 김 기자, 1억은 다 찾았어요? 검거를 해서 경찰이 피해금 1억 원 중에 4,500만 원을 회수했는데요. 나머지 5,500만 원은 어딜 갔냐면 이 훔친 사람들이 채무를 갚는 것 등에 이미 써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거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은 형사, 민사 두 가지입니다. 형사는 절도죄, 특수절도 지금 주거침입 제기했는데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이 금액들, 피해금액은 5,500은 써버렸고 4,500은 해소됐는데 나머지 5,500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사람들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죠,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평생 갚도록 아마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팀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너무 이렇게 사건 기사로 복권 당첨 관련 사건 기사를 많이 소개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진짜 좀 많은 가족 간의 분쟁의 씨앗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가족들에게 공유를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친구는 말할 것도 없죠. 아무튼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동생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4월 박수홍은 형 부부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고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합니다. 저희가 박수홍 씨 관련 사건 왕왕 전해드렸었는데 친형과의 분쟁이 관심사였죠. 아, 구속이 됐어요, 어제. 30년 동안 동생 박수홍 씨의 출연료 1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가 결국 어제 구속됐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박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는데요. 담당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친형 박 씨는 어제 예정 시간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해서 취재진을 따돌린 것으로 알려졌고, 회의자 신문이 종료된 뒤에도 법원과 연결된 검찰청 출입구를 통해 빠져나가서 취재진과는 마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흔한 말로 연예인 걱정만큼 쓸데없는 걱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박수홍 씨의 경우는 가족들한테 또 너무 많은 액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로챔을 당했다. 이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팀장님. 네. 이 동생의 출연료 등등 수입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됐던 그 계기가 뭐였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경에 박수홍 씨가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글이 올라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박수홍 씨의 형과 형수가 박수홍 씨가 받은 계약금이라든지 출연료 한 100억 정도를 빼돌렸다고 하는데 박수홍 씨가 아마 1991년부터 30년 동안 본 돈인 것 같아요. 그거를 빼돌렸다고 댓글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박수홍 씨가 부인한 게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그렇게 형과 형수가 빼돌렸다는 취지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댓글이 맞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맞거나 해서 분쟁이 시작됐는데 당시 박수홍 씨 입장에서 볼 때는 형과 형수가 빼돌린 돈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해 4월달에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특정 경제보험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사실은 횡령이라고 하지만 특가로 가능해요. 50억이 넘으면 처벌이 크거든요. 이렇게 고소를 했고 또 6월달에는 형사 고소 외에 민사 소송을 했는데 무려 손해배상 86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나중에 보니까 또 통장에서 무단으로 인출했다는 거예요. 박수홍 씨 통장에서.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무려 116억 원의 돈을 회상하라고 선고를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형제의 난, 형제끼리 돈 때문에 피가 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친형이 어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최소 21억 원이 무슨 얘기죠? 사실 이게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금액이 굉장히 큰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원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팩트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살인사건과 만약에 강도치사 아니면 강도살인 중에 이게 확실하게 구속을 하려면 강도사리로 가면 그만큼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강도치사로 가듯이 지금은 21억은 명확하게 나왔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사건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나 중립의 입장에서 좌우의 생각을 같이 이야기했는데 이미 구속영장이 나온다는 거는 범죄의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는 건데 첫 번째 이게 다른 허위의 인건비로 19억을 분명히 가져갔다. 이거는 확인되는 것이고 법인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로 1억을 사용했고 법인 계좌에서 1억을 빼냈다. 이까지는 확인이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21억에 대해서만 지금 영장에 적시를 했고 적시한 영장을 판단했을 때 우리 형사송법에서 두, 세 가지를 판단하는 거죠. 범죄의 소명이 있고 도망할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범죄가 소명됐고 구속의 상당승인 도망할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도 박송 씨하고 친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힘들어하는 모습 옆에서 자주 보셨었죠? 방송을 좀 오래 같이 해가지고 형도 제가 몇 번 봤었고요. 매니저를 같이 하니까. 이번에 구속된 친구. 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는 없었는데 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금액이 박송 씨 측은 116억 정도 횡령을 했을 것이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검찰에서 지금 소명됐거나 확인된 건 2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6억이냐 21억이냐. 그런데 사실은 딱 소명되거나 확인된 게 21억이고 아마 조사를 좀 더 한다 그러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이 116억조차도 공소시효하고 소멸시효에 맞는 것 같아요. 민사, 형사 지금 다 넣었거든요. 사기죄도 10년이고 일반 채권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만 지금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송 씨가 방송 활동을 한 게 거짓몸. 30년. 30년이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매니저 일을 형이 해줬으니. 했으면. 그럼 나머지 20. 아이고야. 되는데 10년만 지금 계산해서 116억에다 주장을 한 거고 또 그중에 검찰에서 아니면 경찰 단계에서 확인된 건 21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금액도 늘어날 수도 있고 공복망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형수라든지 관계자들. 그런 것들도 아마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부터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말이죠. 박수홍 씨 친형, 구속된 친형이 보유한 재산이 최소 100억이 넘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어제 연예전문 유튜버 이진호 씨가 박수홍이 형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런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열렸던 첫 공판에서 박수홍 측은 형과 수익을 7대 3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는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전체 재산을 그렇게 나누자고 제의를 했지만 피고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진호 씨도 이 점을 짚으면서 공증을 통해 재산을 합쳐서 박수홍이 7, 형이 3 이렇게 갖기로 나누면 최소 60억 원 이상은 친형 부부가 가져갈 수 있지만 거절당한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형이 박수홍의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다면서 7대 3으로 나누면 본인이 가진 돈보다 덜 갖게 되는 거를 계산을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더 가져갈 수 있는데 7대 3으로 내가 합의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쉽게 말하면. 팀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남의 집안 문제라서 얘기를 함부로 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박수홍 씨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 공분하고 약간 놀라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가족들이 이런저런 예능 통해서 특히 어머니도 그렇고 형수도 그렇고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는 막 진짜 너무너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화목한 가정인 줄 알았는데 이렇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보기에. 일부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박수홍 씨가 효자하고 착하기 때문에 형을 용서해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박수홍 씨 최측근이라고 그래요. 측근을 뭐라고 했냐면 이번 사건이 끝날 때까지 부모님하고 연락도 안 하겠다. 형하고는 끝까지 간다고 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형이 만약에 횡령한 금액을 일부 보상을 하고 합의하게 되면 가능하지만 횡령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박수홍 씨는 현재를 볼 때에는 끝까지 간다. 즉 형사고서고 민선 선생님 끝까지 가기 때문에 박수홍 씨가 착하고 효자라고 하더라도 할 건 하겠다. 이렇게 명확한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승현이 만약에 지금 박수홍 씨의 형에 대한 갖고 있는 의심이 모두 다 사실로 밝혀지면 와 이거 세게 처벌받을 것 같은데요. 이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횡령이 돼요. 왜냐하면 5억 미만이면 형법상의 횡령이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21억이잖아요. 그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가는데 이게 5억 이상이면 법정형은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양년 기준이라는 게 따로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억에서 50억까지는 우리 양년 기준에서는 보통형이 2년에서 5년 많이 높아 봤자 한 6년 정도로 나와 있어서 사실 이게 금전적인 어떤 경제범죄라서 양년 기준이 생각보다는 낮게, 법정형보다 낮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친형사이면 많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친족상도래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직계열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는데 지금은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죄가 됩니다. 그래서 박수홍 씨가 이 형을 고소하게 됐는 거죠. 그래서 고소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투고 있는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횡령은 다른 횡령과 달리 아까 우리 앵커가 말했다시피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가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고 오히려 그 가족의 신뢰를 배신했다면 저는 분명히 이건 가중 사유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께는 제가 그거 여쭤볼게요. 지난 6월에 박 변호사님 다른 방송에 나오시는 표 있잖아요. 거기서 박수홍 씨 사건을 직접 다루셨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왔던 내용을 제가 조금만 정리해드리면 친형가족이 박수홍 씨 이름으로 들어놓은 사망보험이 8개였다. 그리고 23살 연아의 여성과 최근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성과 관련한, 박수홍 씨 부인과 관련한 온갖 이런저런 루머의 유포자가 형수의 절친이었다. 그때 방송하셨던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도 그때 박수홍 씨가 방송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거기 보면 친형 왈, 부모 형제를 자르든지 여자, 그러니까 부인, 여자를 자르든지 네 사주가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 가족이 엄마, 아빠야, 형이야, 아니면 네 와이프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말하기에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긴 한데 박수홍 씨는 그전까지는 조금 무시하고 돈 부분에 대해서 무시해서 살다가 아마 새롭게 가정을 꾸리면서 그때부터 이걸 제대로 챙겨야 되겠다라는 게 됐고 그게 시발점이 돼서 지금까지 구속, 소송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좀 앞으로 계속 지켜볼게요. 오늘 사건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은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연애 7년 만에 이별을 선택했다는 정 씨 커플. 술만 마시면 연락이 두절되는 남자친구의 주사로 다툼이 잦아오고 결국 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만나며 결혼까지 생각했었기 때문에 정 씨는 남자친구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미련은 오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별한 지 한 달 후 남자친구로부터 메시지 한 통이 왔는데요. 지난 7년 동안의 데이트 비용이라면서 정리된 카드 명세서를 보내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용한 데이트 비용의 절반인 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남자친구. 정 씨는 정말 이 돈을 돌려줘야만 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딱 역시 별별 상담소 시작하자마자 이혼! 이건 결혼 안 했습니다. 부부 문제 아닙니다. 결혼하려다가 말하지 마. 많은 커플이에요, 지금. 이 남자가 진짜 이거 일단 부부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뜨거운 또 논쟁이 될 것 같은데 7년간 사용한 카드 명세서를 죄다 모아서 보여주면서 야, 반 돌려내. 돌려줘. 와, 이거 좀 셉니다, 이거. 네, 맞습니다. 이 남자의 경우 그랬다고 하는데 왜 말을 안 해. 왜 틈을 들여, 왜. 질문은 안 하셔서 제가 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인데 이게? 아무튼 얘기하세요. 그런데 정 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남자친구의 요구도 당황스러웠지만 7년이나 연애하면서 쌓은 추억마저도 모두 영수증으로 처리된 것 같아서 마음이 더 씁쓸했다고 하는데요. 절반의 비용을 돌려주지 않으면 정말 소송을 당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정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사연을 좀 풀어볼게요. 일단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는 이 남자의 술벌 때문이었다. 네, 술을 좋아하는 남자와 술 자리는 좋아하지만 술을 못 마시는 정 씨. 이렇게 두 커플은 7년간 연애를 했는데요. 두 사람의 데이트 마지막은 늘 술자리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남자친구가 따로 혼자 술 약속을 잡을 때가 문제였습니다. 술에 취하면 잠이 드는 습관 때문에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잦았던 건데요. 남자친구가 술 약속을 잡는 날이면 정 씨는 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연락을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여서 술 마신 다음 날은 늘 다퉜고 남자친구는 다시는 취하도록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보통 7년 정도 사귀는 커플 같은 경우는 연락이 안 되면 이 인간 또 어디서 술 마시나 보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할 텐데 왜 연락이 안 되지 하면서 막 다음날 싸울 정도면 진짜 이 여자분은 남자를 이게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구속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진짜 되게 사랑했던 걸 실수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걸맞던 상처가 터져버린 것이 남자친구 대학 동교도 술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밤이 10시 넘었는데도 남자친구 연락이 안 오니까 여자친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아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도 없어요. 카톡을 보냈습니다. 답도 없어요. 이거 열받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내 전화 안 받느냐고 열받았고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보니까 어디냐. 경찰서거든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뭐냐면 남자친구가 술 취해가지고 길에 쓰러져 있는 거를 정찰관이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호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 간이 100고로 나온 거 맞죠? 맞죠. 클래그 남자인데 어떻든 간에 그 남자는 기억을 잃을까 가지고 블랙아웃이 된 거죠. 우리 앵커님도 블랙아웃 된 적 있습니까?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그런데 못 마셔요? 오케이. 아무튼 간에 이 남자친구가 술을 먹고 블랙아웃 되니까 자기의 지갑도 잊어버리고 가방도 잊어버렸는데 다행히 휴대폰은 어디에 넣어놓는다? 주머니에 넣어놨다. 전화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했던 건데 이 여자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남자친구가 그 전부터 술을 항상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이건 습관이 아니고 중독이다. 이 남자와 겨눈해서는 내가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 해서 우리 그만 이젠 너 때문에 안 되니까 이별하자고 이별 통보를 하게 된 거죠. 일단 술 때문에 조금 이런 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건 반장을 진행하면서 온갖 이런 흉악한 사건들을 보면서 내린 저 나름의 결론인데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의 절반을 요구했다는 게 오늘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평소 이 데이트 비용을 주로 남자가 내가지고 야, 너무 많이 내가 썼어. 좀 돌려줘. 이건가요? 왜 말씀하시나요? 오늘 때랑 왜 이렇게 답을 말씀을 안 하셔, 왜? 아니, 너무... 이것도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이게, 이게... 이걸 이렇게 돌려달라고 하는 게 참... 마음이 그런데 이거 그냥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만나면 보통은 이렇게 이게 뭐 제가 어떤 젠드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들이 좀 쓰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돈을 좀 썼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여성이 정 씨가 취업을 한대요. 취업하고 난 다음에 또 정 씨가 또 썼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남성이 취업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반반 썼다는 게 이 정 씨 측의 주장이고 한 7년 정도 사귀면 제가 봤을 때 사실상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여자친구의 돈은 여자친구의 돈이고 내 돈도 여자친구의 돈인 거지 이걸 뭐 나중에 헤어졌다고 돌려달라고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회로가 잘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남자가 만약에 일방적으로 데이트 비용을 댔다라면 저는 뭐 그래도 조금 그런데 이거 줘야지. 같이 먹었잖아. 혼자 먹은 거 아니잖아. 남자가 다 안 해도 같이 먹었잖아. 그 먹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했어요. 아닌가? 내 회로에서는 그런데. 제 회로에서는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박 변호사님. 그 회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진행을 못하겠어요. 아무튼. 저 회로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박 변호사님. 일단은 정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둘이 데이트하면서 썼던 거 선물을 줬던 거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그중에 2천만 원 정도를 좀 돌려달라. 사실은 이게 좀 법적인 건 아니고 정리를 엑셀 파일로 깔끔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엑셀 파일로 조금 그렇긴 한데 3천 원 이하짜리 결제 금액까지 꼼꼼하게 엑셀로 정리가 돼서 그걸 보면서는 조금 그랬답니다. 이것까지 좀 달라나. 어쨌든 간에 4천 정도 썼는데 그중에 절반 2천만 원 돌려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물값. 선물값의 절반도 내놔라. 7년 동안 연애하면서 남성이 여성한테 선물하는 거는 잘 벌려고 선물하는 거예요. 나쁜 말로 꼬시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절반을 달라? 이랍니다. 너무 많이 치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물건이 중국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을 달라고 했어요. 했는데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선물값에 생일 케이크값이 있다고 하는데 생일 날에는 케이크도 하지만 선물도 해야 되잖아요. 케이크를 샀는데 케이크는 자기가 다 먹었어. 그런데 케이크값도 올린 거야. 남자가 다 먹었는데. 다 먹었대요. 여자는 한두 번 떴겠죠, 예쁘게. 남자가 다 먹었어요. 그것도 포함시켰고 7년 동안에 한 400만 원 정도 선물을 했는데 1년에 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 참 치사한 남자인데 마지막으로 더 웃기는 게 있어요. 아니, 가운데에 놀러가면 저희가 마른 거 반찬으로 사오지 않습니까? 포 같은 거. 황태포를 샀는데 부모님을 드리려고 샀어요? 아니, 이것도 영수증 가지고 그것도 달라고 했다 보면 이 남자 내가 볼 때는 남자 맞습니까? 기암하겠는데요. 여자가 기암할 정도로 놀랬던 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 오늘 주제는 가르마 잘 타셔야 됩니다. 워낙 남녀 간의 요즘 젠더 갈등이 심해서 물론 이 사연 속의 남성 엑셀로 정리해서 한 건 많이 심하긴 한데 이거 그냥 우리 승희연님처럼 인기 관리 차원에서 정말이라니까? 진심이라니까? 벌써 승희연님처럼 낭만적인 남자 만나고 싶어요. 아니, 그게 아니겠죠. 이런 거 의식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가는 진질로, 진질로, 진질로 말하노니 10만 안티 양병설이 또 이거 진짜 지금 뭐하는 아무튼 승희연님 좀 잡아주지 마세요. 잠깐만 김수현 기자는 어때요? 이런 남성이 만약에 있다라면 절대 안 만나죠. 절대 안 만나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친구의 실제 사례인데 어떤 남자가 되게 명품 시계에 수백만 원짜리를 선물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부담스럽죠. 하지만 선물이라니까 받았어요. 자, 그런데 한 달쯤 뒤에 결혼 얘기를 꺼낸 거예요. 아, 이거는 또 생각이 좀 깊어져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 명품 시계로 딱 밑밥을 깐 거예요. 그러나 결혼 얘기를 탁 꺼냈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거절을 했대. 부담스러운 선물은 받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돌려달라. 돌려달라. 그래서 돌려줬대요. 그건 부담스러우니까. 아무튼 이 남자의 계산법. 자기가 다 혼자 써서 좀 돌려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정 씨, 여성도 함께 썼다는 거 아니에요. 정 씨 입장에서는 그래서 되게 어이없는 계산법일 텐데요. 정 씨도 돈을 안 낸 게 아니라 오히려 계산을 하면 자신이 돌려주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페에 가도 정 씨는 아메리카노만 마셨는데 남자친구는 커피를 못 마신다고 내 비싼 룰거트나 과일 주스를 마셨고 밥을 먹더라도 양이 적은 정 씨는 1인분도 채 못 먹었지만 남자친구는 식탐이 많아서 늘 2, 3인분씩 먹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저녁 식사할 때 늘 술을 시켰는데 술은 남자친구 혼자 다 마셨으니까 그 비용 역시 정 씨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생일에도 꽃 한 송이에 케이크 하나가 선물의 전부였다면 정 씨는 넥타이에 지갑 이런 고가의 선물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박 변호사님 그런데 보통 정 씨가 지금 벌써 7년 살기는 동안 남자가 쓴 비용이 4천만 원 이렇게 일단 주장은 하고 있는 건데 워낙 이렇게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그러면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조금씩 갯돈 붙듯이 이렇게 해서 정립을 해서 그걸로 그냥 쓰자 이런 제안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요새 연인들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데이트 통장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돈을 쓰는 거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게 사실인데 남자가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뭘 그렇게 하냐 이런 것까지 만들어 이렇게 그래 놓고 또 나중에는 좀 다르게 행동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연인 통장 하나 만들어서 우리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거절을 했고요. 그래서 거절한 다음에는 결국은 이 통장을 만들지 않고 만들지 않고 이별까지 지금 가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출연자분들께 공통 질문으로 드릴 건데 좀 짧게 답문으로 대답해 주세요. 우리 팀장님부터 팀장님 사모님하고 연애하실 때 데이트 비용 누가 주로 내셨습니까? 제가 우리 때는 제가 다 냈습니다. 다 확실하게. 100% 올베이. 그렇다면 일단 우리 승현님. 집사람이 다 냈어요. 왜? 그때 저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현님 사모님 승현님보다 4살 연상. 지금은 하지 마요? 말하지 마? 알았어요. 박투비 의사님. 100%입니다. 누구? 제가 냅니다. 저는 뭐 성격이 좀 그래서 연인이든 여기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건이 되면 제가 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그런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김 기자 질문을 할까요 말까요? 어떤 질문? 데이트 비용. 데이트 비용은 저는 능력껏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능력이 되면 저도 사거든요. 살 의향이 있다 아니면 샀었다? 사죠. 당연히. 샀죠. 샀다? 앵컬. 과거형. 저요? 당연히 저는 제가 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 씨 입장에서 여성분 입장에서는 2천만 원을 갑자기 준비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서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문제는 돈을 갚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벌한 뒤에 이 남자친구가 술을 좋아했습니까? 술 먹고 찾아와서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술 먹고 와서 폭행을 한다든지 혹시 데이트하면서 찍은 사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진을 또 유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보다는 그런 후에 보복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정 씨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대출까지 알아봤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출까지 알아볼 필요 없이 이거 안 갚아도 될 것 같아요. 더 쓴 게 많기 때문에. 아무튼 이 정 씨는 고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담소 연락을 했던 거죠. 자 그럼 바로 실제로 소송으로 지금 이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사연을 준비한 건데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이별 후에 데이트 비용 절반을 요구한 이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 줘야 합니까? 소송을 해도 소송을 걸면 타이틀을 걸기도 애매해요. 타이틀은 소송 거는 사람이 붙인 내용대로 그대로 걸어요. 이게 대여금입니까? 빌려준 거 아니죠? 그렇다면 데이트 비용 반환 청구 소송? 넘사실 없죠. 좀 법원에 봤을 때도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데이트할 때 주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 보기 때문에 돌려받기 어렵고요.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혹시나 혼인을 전제해서 줬다면 그게 기망이나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두 사람 데이트 정도 했지 혼인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2천만 원 돌려받을 가능성은 저는 적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이 남성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르마 잘 타셔야 돼요. 너무 일방적인 비난은 안 됩니다. 한마디씩만 이 남성에게 부탁드릴게요. 남성한테 부탁해야 돼요? 남성분 여성에게 투자한 돈은 절대로 회수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 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수가 안 된다고요? 회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회수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승현님. 돈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박빈호사님. 다음에는 좀 얻어먹으세요. 다음 연애할 때는 돈으로 받지 말고 다 얻어먹어요. 다 얻어먹고 살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얻어먹으면 얻어먹으면 재판은 어려워요. 김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 일단 뜨거웠는데 제가 생각을 좀 하느라 가족분들 반응을 많이 못 봤는데 알겠습니다. 안 좋았어요. 제가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첫 번째 픽 영국으로 가보시죠. 이곳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시신이 도착한 에든버러 홀리루드 궁전입니다. 오는 19일 여왕의 장례식을 앞두고 곳곳에 저격수를 포함한 무장 요원들이 배치되는데요. 삼엄한 경계 속 찰스 3세 국왕이 장례 절차를 마치고 이동을 하는 그때 한 남성이 도로 위로 뛰어들어서 국왕의 차로 향하더니 철칵!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너무 위험한데 당시 요원들이 곧바로 총을 겨누면서 남성을 향해 다가갔지만 위협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는데요. 이 영상을 본 전 특수 요원은 남성이 1,000분의 1초 차이로 죽음을 피한 것이라면서 남성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국왕의 인증샷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악질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저격수가 겨누고 있었을 텐데 자 찰스 3세 모습도 준비했죠. 네 엘리자베스 여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한 찰스 3세. 전 세계가 그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짜증을 내는 모습들이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고 가시죠. 스티버로 성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박명록에 서명을 하던 도중 펜에서 잉크가 흐르자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냥 플러스 펜 이거 300원짜리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거. 국왕으로서 첫 행보였던 즉위식 찰스 3세가 공식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펜이 놓인 쟁반이 거슬렸는지 얼굴을 찌푸리면서 미는 신용을 하는데요. 그러자 수액원이 황급히 달려와서 물건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모습 하필이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찰스 3세는 평소 수줍음이 많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탓에 예민한 영혼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런 그가 영국 국민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두 왕자 모습 오랜만입니다. 영국 왕실에서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윌리엄 해리 왕자 부부가 공식 속상에 나란히 등장했습니다. 이날 두 부부는 윈저성 앞으로 함께 걸어나와서 추모객과 인사를 나눴는데요. 그런데 누리꾼들이 주목한 건 두 왕자가 아내를 향해 보인 태도였습니다. 해리 왕자, 윌리엄 왕세자와는 달리 부인의 손을 꼭 잡은 채 걸음을 옮기고요. 차를 탈 때도 부인의 문을 직접 열어준 뒤 탑승할 때까지 한번 보죠. 일단 뒷좌석 문을 일단 열어줍니다. 형은 형 내외는 그냥 따로 탔는데 동생은 부인을 저렇게 문 열어주고 자기 자리로 가고 탑승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닫는 모습입니다. 이걸 본 누리꾼들은 해리 왕자를 향해서 진정한 왕자가 영국 신사답다는 평가를 보내며 호감을 쏟아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승객들이 버스에 하나둘씩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뒷문에서 짐을 한가득 씻고 나타난 여성이 있는데요. 커다란 비닐봉지가 쓰러지지 않도록 저리 중심을 옮겨본 뒤에 자리에 앉은 이런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한 정류장에서 버스 뒷문이 열리자 뒤편에 앉아있던 남성이 내리는 듯 하더니 갑자기 여성의 짐을 버스 밖으로 마구마구 던집니다. 지금 사람까지 밀어오어요. 그런데 여성의 등을 떠밀어서 내쫓은 뒤 다시는 탑승하지 못하도록 발뒤질까지 날렸는데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남성을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고 버스가 그대로 출발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이때 버스에 남은 여성의 짐을 건네받은 남성 뒷문을 잠시 열어달라고 소리친 후에 길가로 짐을 휙 던져버렸습니다. 저 사람은 뭐예요? 여성이 커다란 짐을 들고 탑승했을 당시에 버스 기사하고 다툼이 조금 벌어졌던 건데 버스 기사가 여성한테 짐이 좀 많으니까 요금을 추가로 지불해라고 말했는데 여성이 이를 거절했던 거예요. 이후에 버스 안에서 말싸움이 계속되자 여성 때문에 버스가 지연된다고 생각했던 남성이 남북하게 내쫓았던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한 남성 결국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유, 소롭게까지 해.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한 남성이 말벌 한 마리를 젓가락으로 짓을 때 입 속에 조심스럽게 밀어넣습니다. 이후 말벌이 입에 머금 때 잠시 후 말벌을 벗어버립니다. 말벌에 쏘인 남성 놀라키는 거녕 퉁퉁 부은 입술을 가시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남성 53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거느린 한 인플루언서 중국 인플루언서인데 평소 이상한 음식을 먹고 관심을 끄는 행동을 보여주고 했는데 문제는 그의 무모한 도전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영상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번에 두 마리를 말보를 먹는 모양새거든요. 나중에 알겠지만 이거 사실 먹고 나서 입에 큰 소세지같이 부풀어 올라서 상처가 생깁니다. 아무튼 이런 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하지도 않으시겠지만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결국 이 사람 계정을 차단당했다고.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겨울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